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좋아하는 일을 통해 행복한 창업하세요. 파트2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 동덕여자대학교의 윤석호 교수입니다. 본 강의는 정부의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수칙화에 촬영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파트1에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변화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 변화 가운데에서 어떤 일자리는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그 창직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2는 그러면 창직에서 창업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창직과 창업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인자, 사람인자입니다. 한자 사람인자인데 이 사람인자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맞대어 있는 그런 것을 형상화해서 만들어진 글자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의 삶은 혼자서는 영이 될 수 없고 서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다양한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은 직업이라는 것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컵라면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일들을 모식도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죠. 뭐를 먹기도 할 거고, 무엇을 이용하기도 할 거고, 잠을 자기도 할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떠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구입을 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그 어떠한 그런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의 일을 통해서 역할을 통해서 그러한 한 가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일을 하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각각의 역할을 인해서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당연히 뭔가 라면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개발을 해야 될 거고 기획하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개발이 되고 나면 포장지도 만들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관련된 것도 만들 거고 그래서 다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을 또 어딘가에 판매를 할 거고 그러면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사람들이 연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판매가 되고 나서 그걸 쓰레기로 처리할 때 또 어떤 일이라고 이런 것처럼 무언가 하나의 매개체, 물건이든 서비스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소멸하는 모든 전방적인 과정에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관여하는 그런 것들이 다양한 직업의 형태로 나타난다. 직업은 직업이란 정말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그런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있다라는 것을 컵라멘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직과 창업을 조금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직, 창직이란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창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업 조직을 설립하는 행위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면 창직이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창업 아이템을 원하는 원하는 고객들이 모여있는 시장에 진입을 하면 그거는 창업이 되는 겁니다. 고객들이 모여있는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것이 창업 스스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창직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창직은 기존에 없던 직업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게 직업으로 머물 수도 있지만 그 직업을 통해서 또 다른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낸 직업이 창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직업으로 머물러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의 어떤 기회와 미지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겠죠. 창업은 직업의 개념보다는 창업의 기회가 포착이 돼서 하나의 사업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창직을 했다면 이를 통해서 창직이란 직업을 사업화했을 경우에 창업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일 수 있겠지만 창업을 먼저 했을 경우 그 창업이 반드시 창직이 뒤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순서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직을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창업으로 갈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꼭 직업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직업을 만들 필요 없이 어떤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내가 발견해서 바로 창업을 하면 그거는 창직이란 단계를 건너뛰고 그냥 창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라고, 그런 차이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겠죠? 그래서 취미에서 직업으로 그 다음 다시 창업으로 라는 제가 키워드를 갖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파트 1에서 얘기했었던 막걸리 소물리에처럼 본인이 관심을 많이 두고 좋아하고 즐겨 하던 것이 직업이 되었죠.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한 직업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하나의 사업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창업이 되는 것이죠. 유튜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튜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처음에 유튜브 플랫폼 유튜브 플랫폼을 만든 회사는 스타트업이었죠. 창업이었죠. 창업 창업을 해서 그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그 플랫폼의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내가 찍은 동영상이든 아니면 갖고 있는 동영상이든 그렇게 온라인에 업로드해서 그 동영상을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보는 그게 유튜브 플랫폼이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그 행위가 맨 처음에는 사람들의 취미생활에서 시작이 됐죠. 내가 돈을 벌 목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유튜브 초창기에 그랬던 것이 어느 순간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글로벌하게 전세계 사람들이 다 유튜브를 이용하기 시작을 하고 하면서 그 유튜브 플랫폼이 하나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플랫폼이었는데 이게 하나의 큰 생태계가 되면서 하나의 그 안에서 그 안에서의 어떤 산업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유튜브라는 산업 생태계 안에 무언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유튜브라는 어떤 동영상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내가 돈을 벌 수도 있겠구나 라고 누군가가 처음에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그 전에 취미를 올렸을 때하고는 다르게 그러면 당연히 퀄리티가 더 높은 동영상이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들의 퀄리티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준이 굉장히 올라간 것이죠. 그렇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정말 아마추어적인 어떤 느낌으로 내가 어떤 그 뭐 이렇게 휴대전화나 이런 걸로 해서 단순히 올린 이런 영상으로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 유튜버들 보면은 본인이 영화 영상을 하나 제작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스탭들이 같이 참여해서 영상을 만들고 그런 영상들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그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당연히 어떤 새로운 직업들이 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유튜버들이 큰 돈을 그러니까 고수익을 내는 유튜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이들을 내게로 해서 사업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누군가 또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직업이 다시 창업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례가 된 것입니다. 샌드박스라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그 옆에 보이는 이 사람은 샌드박스라는 창업기업의 창업자이자 상업자이자 유명 유튜버죠.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도띠입니다. 도띠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튜버죠. TV에도 나오고 했었던 유명인이라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친구가 처음에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는 원래 대학교 졸업반이 돼서 방송 쪽에 취업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 방송국에 취업을 하기 전에 방송과 관련된 어떤 경험을 본인이 좀 쌓고 갖고 있으면 나중에 방송국 취업을 할 때 좀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유튜브가 결국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고 굉장히 좋아하는 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냥 직업으로 굳어져 버린 거죠. 본인이 원하던 방송국에 취업을 하지 않고 유튜버를 직업으로 선택을 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독자도 엄청 늘어나고 그러면서 굉장히 고수익을 거두게 되는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하다 보니 본인과 같이 본인과 같은 그런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전문적으로 어떻게 매니징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회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창업기업이죠. 창업기업이 바로 샌드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연예기획사 같은 거죠. 기존에는 연예인들의 어떤 매니지먼트화를 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연예기획사들이 했다고 하면 유튜버 고수익을 내는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유튜버로 새롭게 직업으로서 뛰어드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쪽 분야도 전문적으로 매니징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획을 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같이 만들고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조직 그런 조직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필요하게 된 것이고 그거를 좀 빨리 키치한 거죠. 사실은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고 그러한 사례를 한국에 도입한 겁니다. 한국에 도입을 해서 한국에서는 거의 초창기에 초창기에 이러한 전문 회사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기업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외부로부터 투자 유치도 받고 해가지고 한 몇백억 투자 유치를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정말 거대 기업으로 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인스타그램 어떤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매니징 해주고 같이 기획을 해서 어떤 영상인을 만들거나 컨텐츠를 같이 만들고 이런 것을 해주는 그런 회사들을 MCN 기업이라고 칭합니다. 요새 이것도 새롭게 만들어진 산업 영역에서의 새로운 기업명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명인 거죠. 산업명 MCN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스타를 위한 기획사를 다중 채널 네트워크 줄여서 MC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MCN은 여러 개의 유튜브 채널들과 제외한 조직으로 어떤 제품과 프로그래밍 자금 지원 파트너 관리 디지컷 저작권 관리 수익 관리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이런 것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조직 이자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등의 플랫폼 안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인들이 이제 뭔가 나를 좋아하는 팬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 단독으로는 그런 거를 뭔가 관리하거나 또는 하기에 시간이나 비용의 남비가 심해서 운영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적인 연결이나 어떤 굿즈를 기획한다거나 저작권을 관리한다거나 이런 업무들을 대신해 주는 어떤 조직이 필요했고 그런 대행사가 되는 거죠. 그런 회사가 MCN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례가 있었고 그 사례를 사실은 한국에서 좀 발빠르게 도입했던 사례가 이런 유튜버 도띠의 샌드박스라는 창업기업 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유튜브 생태계 안에서 취미를 시작했다가 구독자가 늘어나고 인기를 좀 끌면서 회사도 그만두고 회사 그만두고 전업 유튜버로 전화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전업 유튜버로 하다가 더 유명해지고 나면 조직의 도움에 필요해서 어떤 연예기획사와 같은 그런 어떤 기업을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1인 기획사 와 같이 본인을 중심으로 한 어떤 조직을 만드는 거죠. 한 3명이나 4명 정도 되는 조직으로 해서 하나의 기업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사업자의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튜버가 취미에서 직업이 되고 다시 그 직업이 다시 창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튜버와 같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블로그 여러분 블로거라는 지금도 쓰고 있는데 한창 파워블로거라고 해서 인터넷에 사실은 이 블로그는 포털 사이트가 일반인들한테 일반인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어떤 일기장 같은 일기장 같은 거를 온라인 일기장 같은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서 서비스 서비스 용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포털 기업들의 서비스 명의였죠. 서비스 명의였는데 그렇게 해서 본인의 블로그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그 블로그에 여러가지 컨텐츠들을 올리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하다가 본인이 마음에 드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는 블로그와 이웃맞기하고 자주 방문하고 그러면서 블로그가 유명해지는 거죠. 유튜버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그러한 블로거가 되면 그거를 엔사 포털에서는 파워블로그로 불러 썼습니다. 지금은 파워블로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냥 취미삼아 또는 본인의 어떤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온라인 공간에 글을 쓰는 것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 글이 인기를 끌고 그러면서 점점 방문자도 많아지고 팬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수익활동을 어떤 수익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블로거 블로거라는 용어가 하나의 직업처럼 인식이 됐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이 이런 SNS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취미가 직업으로 다시 창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글쓰기 한다거나 셀카측 한다거나 하던 것들이 블로거가 되고 인스타그램 에서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더 인기가 많아지고 하게 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 마케팅 전문회사 같은 거를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블로그나 어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에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기획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만드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좋아함을 유인할 수 있는지 또는 유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쌓여있겠죠. 그러면 그런 경험이 결국은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유용한 스킬로 써먹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반으로 온라인 마케팅 전문회사 창업을 해서 사업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무신사 무신사도 창업기업이죠. 유니콘 기업입니다. 기업가치 2조 5천억 원이라고 하네요. 무신사가 무신사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소상공 창업은 아니죠. 거대 기업이 됐기 때문에 소상공 창업은 아닌데 처음을 생각을 해보면 무신사의 이름이 무신사라는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무진장 신발이 많이 있는 사이트의 약자입니다. 무진장 신발이 많은 사이트 그래서 처음에 신발 전문 쇼핑몰 신발 전문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창업한 창업자가 실제로 운동화 덕후였다고 해요. 본인이 운동화를 좋아하는 거죠. 운동화를 좋아해서 새로운 스니커즈나 이런 것들을 신상으로 나오면 사서 보관하고 집에 신는 용도가 꼭 아니더라도 그래서 본인이 취미를 갖고 있던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 본인이 그 분야에 대해서 신발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전문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종합 패션 플랫폼으로 성장을 해서 기업가치 2조 5천억 원의 유니콘 기업까지 성장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취미가 창업으로 이어진 그런 사례로 본 사례를 좀 갖고와 봤습니다. 참고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 핸드메이드 창업 핸드메이드 창업 대표적인 최근에 소상공 분야 창업 사례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나만의 어떤 향수를 만드는 어떤 취미 공방에 다니면서 요새 향수 만들기 공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향수를 만드는 어떤 취미생활이 이거를 만들다 보니 어떤 향수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어떤 경험과 견해가 식견이 좀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조향사라는 직업으로 전문 직업으로 되었다가 되었다가 내가 어차피 공방에서 관련된 거를 만드는 거를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조향사라는 직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내가 공방을 창업해서 사람들한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향수를 그 공방을 통해서 판매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미치면서 창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입니다. 또 향초 만들기 향초 공방에서 향초 만드는 것도 책을 많이 하고 있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초 전문가가 됐다가 공방 창업으로 클래스를 운영하고 판매까지 하는 이런 것들이 핸드메이드 본인의 어떤 손기술 손기술을 가지고 소규모 창업을 하는 이런 사례가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본인들이 만든 어떤 걸 가지고 만들어서 했을 때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갖고 온 이 자료는 아이디어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스라는 사이트는 앞서 얘기한 그런 본인의 손기술 손기술로 어떤 소품 소품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물건들을 만드는 어떤 아마추어 아마추어 일반인이나 아마추어 작가 이런 사람들이 본인의 작품을 본인의 작품 또는 본인의 어떤 물품을 만든 물품을 제품이죠. 그거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전문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아이디어스에 올리면 그 아이디어스를 통해서 불특정 대상으로 불특정 다술로 대상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평소에 취미로 즐겨 하던 취미로 즐겨 하던 무언가를 가지고 핸드메이드 창업을 하는 사례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어떤 손기술을 갖고 있고 그 손기술로 만들어진 무언가를 한번 판매해보고자 할 때 아이디어스라는 사이트를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의 슈퍼잼 이라는 창업기업입니다. 슈퍼잼 잼 만드는 잼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창업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표는 젊은 창업자인데 처음에 창업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느냐 할머니가 할머니가 잼을 직접 집에서 만드는 거죠. 집에서 먹는 잼을 마트 같은 데서 파는 공산품을 이용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수재로 만들어서 어릴 때 이 친구한테 잼을 만들어서 주곤 했답니다. 그런데 그 잼이 굉장히 맛있었던 거예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공산품 대비해서도 훨씬 맛이 있다고 이 친구는 생각하고 맛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잼 만드는 방법을 할머니한테 수재로 만드는 방법을 익힌 다음에 그걸 한 번 동네에 동네에 있는 동네 가구에 동네 사람들한테 한 번 팔아봤대요. 어릴 때 팔아봤는데 팔리는 거예요.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나만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만든 잼을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이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친구가 창업을 처음에 시작한 이 방법에 창업을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그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내가 주변 환경 또는 나의 일상생활에서 겪으면서 겪으면서 느끼거나 알게 된 어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기회가 있는데 그럼 그 기회가 이게 나만의 생각인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창업을 하기 전에 그래서 본인의 생각과 같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10개 정도만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 주변에 한번 고객 테스트라는 걸 한번 받아본 거죠. 창업하기 전에 그랬더니 이게 완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고객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구나. 나의 생각이 대중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걸 캐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차적으로 아 이거는 시장이 존재하는 것 같다. 사업의 기회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의 기회가 있는 창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창업을 시도해도 해볼 만하다. 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창업이라는 걸 시작할 때 굉장히 무슨 어떤 기술적으로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굉장히 뭔가 어려운 뭔가 되게 그 굉장히 혁신적인 무엇이 있어야 되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주변이나 아니면 평소에 본인의 어떤 요리 솜씨가 좋다거나 아니면 이 경우처럼 본인의 할머니가 어떤 특별한 어떤 음식에 대해서는 그 할머니만의 어떤 조리법이 있어서 좀 독특하다. 뭔가 맛있다. 확실히 뭔가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가지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나의 생각과 고객의 생각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거친 후에 과정을 거친 후에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서 창업을 하게 된 고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프라이탁이라는 해외의 창업기업입니다. 여기는 친환경 기업입니다. 친환경 기업이고 재활용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신규 소재를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재활용되는 재활용되는 어떠한 것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이미 성공한 기업이죠. 그런 창업기업인데 이 경우도 주변 사람들에서 이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거창하게 처음부터 크게 시작한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라이탁이라는 형제 창업자인데 자전거를 타고서 이동을 한다거나 출퇴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마다 비가 오는 경우가 있죠. 비가 오는 경우에 기존에 매고 다니던 그런 백팩들이 방수가 된다고 하는 제품들도 생각보다 방수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그래서 비에 젖는 경우가 좀 잦았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창안을 해서 어떻게 하면 비에 젖지 않는 지에 잘 젖지 않으면서 환경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뭔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집 근처에서 집 근처에서 쓰레기로 버려져 있는 버려져 있는 트럭 방수천을 보게 돼요. 트럭 방수천 가방은 특별히 기능성이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가방과 똑같은 그런 백팩입니다. 소재만 트럭 방수천을 썼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거를 주변 사람 대학 친구들한테 소규모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꽤 인기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의 규모를 키워나갔고 그러면서 지금의 거대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소규모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주변에서 그런데 그렇게 소규모로 시작을 한 것들이 하다가 하다가 보면 시장의 어떤 그 니즈나 어떤 이런 폭이 굉장히 크다 더 크게 늘어나는구나 그런 거를 인지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업을 키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스몰 비즈니스 소규모 소상공 창업으로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소상공 창업이 스몰 비즈니스로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시장의 어떤 니즈 이런 것들이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인지를 하게 되면 사업을 확장해서 소상공 창업이 기업형 창업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지금은 큰 기업이 됐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전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페이스북도 페이스북도 처음에 시작은 대학생들끼리 서로의 사생활을 훔쳐볼 수 있도록 만든 작은 웹사이트 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부터 사업을 할 목적으로 사업을 할 목적으로 이걸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걸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끼리 친구들끼리 우리끼리 우리끼리 우리의 일상을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좀 주고받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야 입소문을 타고 야 그 너네끼리 이용하는 무슨 사이트가 있다며 그거 나도 이용할 수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어? 이러면서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하버드대학교에 대다수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되고 그게 다시 또 입소문을 타면서 미국 동북권에 있는 다른 대학교까지도 다른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더 멀리 있는 미국 서부에 있는 서부에 있는 대학교까지 또 소문이 나서 그렇게 하면서 이게 플랫폼으로서 충분한 사업 기회가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업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창업이라는 것을 처음에 생각을 할 때 처음에 생각을 할 때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주변에서 어떤 창업의 어떤 기회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창업 아이템의 어떤 단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처음에 가볍게 가볍게 소규모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시도를 그렇게 해서 그게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어떠한 미즈가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미즈와 연결되게 된다면 거기에 창업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처음에 소규모로 하다가 사람들한테 계속 고객의 반응을 살피고 보다 보니 뭔가 수요가 더 늘어나더라 뭔가 더 늘어나더라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이거를 스몰 비즈니스로 그냥 가져갈지 아니면 이거를 좀 더 키워서 키워서 기업형 창업 형태로 가져갈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기업형 창업으로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간다는 건 시장의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간다는 건 결국은 회사 규모 우리 사업의 규모를 키워야 되는데 사업의 규모를 키우려면 또 그에 상응하는 자금 조달이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굳이 그렇게 까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스몰 비즈니스로 그냥 계속 영위해 나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창업과 관련된 어떻게 여기까지 원칙이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해서 자료에 좀 담아봤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현장으로 나가라. 자리에 집에 책상에 앉아서 뭔가 머리로 계속 구상하고 뭔가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창업은 실행입니다. 실행.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바로 내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내가 생각한 어떤 창업 아이템이 아이템이 고객한테 실제 반응이 있는지 고객의 어떤 니즈를 해결해 주는지 그거를 빠른빨리 테스트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받아 봐서 뭐 그게 맞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테스트를 받아 봤더니 아 아니더라 고객 반응이 그러면 그 아이템은 버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구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아닌 경험에서 출발해라. 처음에 우리가 창업 어떤 아이디어 또는 창업 아이템을 구상을 한다는 건 일종의 가설입니다. 나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템이 고객한테 유용할 것이다. 또는 고객이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설을 세운 창업자가 세운 그 가설이 실제 맞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고객 테스트인데 그래서 알아보는 그 경험치를 가지고 그 이후에 나의 창업의 어떤 행보에 그 경험치를 다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사업화를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패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실패를 좀 두려워하지 않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창업기업의 성공률보다 실패율이 더 높습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실패 없이 바로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실패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그 실패 통해서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학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냥 실패가 실패로 끝나면 안 되고 실패를 했다면 그게 왜 실패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실패했는지 그런 것들을 복귀해서 나의 그 다음 다른 창업 아이템이나 그 다음 나의 어떤 창업 행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전환하라 이게 내가 뭔가 창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빨리 실행을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빨리 실패를 맛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예를 들면 내가 우리 동네에다가 떡볶이 가게를 한번 차려보려고 한다 라고 하면 한다 그러면 점포를 구하고 자금 마련해가지고 떡볶이 재료도 충분히 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만들어 볼 수 있는 내가 만들어 볼 수 있는 소규모의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서 만들어서 그냥 그 뭐지 플리마켓처럼 플리마켓처럼 길에서 한번 한번 팔아 보는 거예요 길에서 한번 소규모로 소규모로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면서 뭔가 내가 학습할 걸 얻어내면서 그 과정을 한 1년에 1년 동안 한 4번 정도를 반복해 보라는 겁니다. 한 3개월 단위로 나눠서 그러면서 회사를 조금씩 조금씩 뭔가 보완해 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나의 어떤 사업체를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패턴으로 가져가시는 게 사업의 성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시장에 맞춰 전략을 세워라 이건 뭐냐면 내가 내가 무언가를 떡볶이로 예를 들었으니까 계속 이걸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무슨 떡볶이집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동네에 가면 동네에 떡볶이집 없는 동네 없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 여러가지 프랜차이즈 떡볶이 가게들도 많아져서 그 동네에 굉장히 많은 떡볶이 가게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떡볶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동네에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기존의 동네에 있는 떡볶이 가게와는 어떠한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죠. 다른 무언가가 근데 그 다른 무언가가 어... 그... 좀 추상적인 어떤 개념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게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께 더 맛있다.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더 맛있다라는 게 어떤 절대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 우리는 뭔가 서비스를 뭔가 좀 더 개선을 좀 한다거나 또는 어떤 포장지가 뭔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어떤 주문 방법이 다르다거나 뭐 이러한 어떤 내가 뭔가 제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떡볶이 가게에 차린다고 하더라도 그랬을 때 그 니즈가 그 니즈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 그...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상권 안에서의 그 떡볶이를 먹는 고객들의 대상으로 좀 설문이나 수요조사를 통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뭔지 고객들이 기존 떡볶이 가게에서 불만으로 생각하는 건 뭔지 뭐 이런 것들 좀 맞춰서 시장 니즈에 맞춰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 파트2로 준비한 오늘 강의 내용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예... 이번에 주문한 저기... 그...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장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창업 아이템 창업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A4 용지에다가 예... A4 용지에다가 한번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 최근에 어떤 이렇게... 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최근에 트렌드 어떤 사람들이 트렌드는 뭔지 그걸 한번은 또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것 잘하는 것을 한번 쭉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어본 것들 중에 세 가지 분야에서 다 똑같은 단어가 하나가 나온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창업 아이템을 하시면 돼요. 그게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는 그 중에서 두 개가 겹친다. 그러면 그것도 2순위로 창업 아이템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 시장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보고 거기에서의 일치점으로 창업 아이템을 구상하시는 거를 권고를 드립니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두 번째 파트2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